엄마.. 엄마.. 아.. 지금까지 너무 잘 못살았어. 나 벌 받고 있는 거야. 내가 다미한테 한 짓. 다 되돌리고 싶은데. 돌아갈 방법이 없네. 현나가 무슨 복이 많아. 지 딸 못 죽여서 안 달란 아빠 애. 쓰레기 같은 엄마 밑에서 태어난 게? 왜 이렇게 잘못 산 걸까? 내가.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? 왜 이런 괴물이 된 거야, 나는? 왜 이렇게 된 거야? 왜 이렇게 된 거야? 왜 이렇게 된 거야? 나의 문제는. 왜 이렇게 된 거야? 왜 이렇게 된 거야? 감사합니다.